여심을 사로잡은 종목으로 수익을 내보는 여심저격 시간입니다. 주신명과 MTNW 우회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회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간밤 미증시 내에서 FOMC에서는 생각보다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경신을 마무리했고 마이크론 역시나 전망도 좋고 실적도 좋게 나오게 되면서 시간 외에서 또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내에서도 관련한 테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반도체 재료 부품 쪽 잘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미 시장에서 일본 내에서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에 진단키트, 폐렴, 호흡기 질환과 관련한 종목들 잘 갔는데 오늘도 역시나 잘 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HAB 그룹주들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신고가 나오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더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HAIB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BTS 그리고 뉴진스가 속한 기업이기도 하죠. 이번에 미국 내에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50대 기업으로 꼽혔다고 하고요. 해외 음원 매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HAIB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사실은 엔터주 자체가 조금 다른 섹터에 비해서 조금 소외된 그런 흐름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터, 코로나19 전후로 해가지고 저는 좀 갈라진다, 또 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좀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고 나서 다시 한번 엔터주 좀 올라오는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HAIB 같은 경우는 대형 기획사 어떻게 보면 3사를 제치고 정말 신개념으로 다시 올라온 그런 엔터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크게 대장주로 자리 잡은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계 50대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이런 이유에는 소속 아티스트의 영향이 크겠죠. 그리고 또 BTS가 이제 군대를 가도 타격이 없다라는 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에서도 충분한 매출 상승과 더욱더 그런 인기에 따라서 주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HAIB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조금은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이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좀 큰 수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 주력 상품이었던 음반 판매량도 엄청나게 지금 해외에서까지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스트리밍까지 지금 자리를 잡으면서 더욱더 큰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로 저는 오후짱 반격주로 또 하이브 꼽을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후의 향방이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는 엔터주 그 안에서도 하이브를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진 세미캠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두 자리 때 급등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과연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선 동진 세미캠 차트를 보시면 지금 최근 차트 보시면 높은 기관이에요. 이렇게 높은 구간? 저거는 우회진의 관점이 아닌데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반도체 지금은 또 빼놓을 수 없이 계속되는 재료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최대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10% 구간에 위치해 있지만 이 동진 세미캠 다시 한번 조금 주가 조정 주고 갭 채우면서 올라갈 수도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오후장 반격주로 조금 따라가 보자 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그런 이슈를 통해서 재료에 그런 기대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런 호재를 우리가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는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동진 세미캠도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함으로써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좀 한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드리면서 동진 세미캠도 여러분들 이 레이더망에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반격주로는 동진 세미캠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KMW 들고 오셨는데 AI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제는 통신 장비주까지도 그 매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KMW에 대해서는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나올 거라면서 지금 매수 적기입니다 하는 리포트까지 긍정적인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워낙 바닷건이었잖아요. KMW 이제 바닷건에서 다시 급반등할 수 있다 보시나요? 네 진짜 바닷건입니다. 작년 가을 3분기 정도에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 끌어올렸지만 다시금 조정 주고 올 초에 다시 한번 주가 끌어올리는 현상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조정 주면서 상승 흐름 오늘 나타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우리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 섹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택시, 뭐 드론 택시, 드론 택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주항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신 쪽이 떨어지면은 이거는 뭐 더 이상 앞으로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통신 장비 쪽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중에 KMW 오늘 또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지금 14% 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승 이후에, 급등 이후에 과대 낙폭 구간 이후 다시 한번 바닥 짓고 반등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삼성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통신 장비, 시스템 장비의 공급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 한번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제 2025년에서 2026년 사이 다시 한번 이 통신 장비에 대한 호환기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MW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의 산업과 연결 지으면 통신 장비는 빠질 수 없다라는 키워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호재만 남은 쪽으로 통신 장비주를 꼽아주셨고 그중에서는 굉장히 바닥권 잘 다져 나가고 있는 KMW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힌트가 나온 것 같은데 이 세 종목 내에서 오늘 관심주는요? 네, 저 힌트 너무 잘 드립니다. KMW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매수가 14,560원 부근 저는 한 500원 정도 부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넘었어요. 지금이어도 충분한 진입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16,00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으로는 바닥권 다지고 있는 종목으로 KMW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역시나 매수 적기로 안내해 주셨고 목표 주가는 16,000원 손절 라인은 13,000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략하게 AS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하이닉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정말 지금 이렇게 큰 종목 괜찮은가요? 했을 때 네,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만 해도 어제 삼성전자의 서러움 좀 부러웠나 봅니다. 오늘 바로 7%대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까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대힘스까지 지난주 종목이었는데 벌써 수익률, 상승률은 17%대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SK하이닉스 정말 반격에 나섰죠. 제가 목표가 17만 원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목표가 높여서 18만 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목표 주가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HBM에 관련된 이슈, 우리가 좀 더욱 크게 올해 상반기, 하반기 때까지 이어서 좀 다시 한번 역사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그리고 지금 조금 높은 구간, 짧게 치고 나오실 분들은 지금도 진입할 수 있다, 진입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따라서 SK 스퀘어까지 레이더 종목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종목도 여러분 같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힘스, 지금 조선에 대한 이야기들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죠. 현대힘스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고 지난번에 목표가 2만 2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조금 빠져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SK스퀘어,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현대힘스에 대한 종목 점검 도와주셨고요. 오늘 종목으로는 KMW 기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신명과 MTNW 우회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터닝포인트 11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